2019년 26이 되던 해 1월이었다. 나는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급여 조건이나 복지, 편하고 의지가 되는 동료들, 회사에는 여전히 모든 것에 만족했던 내가 갑자기 진짜 행복과 꿈을 찾아 도전하고 싶었다. 나도 급작스럽게 내린 계획이었고 오래 생각해온 일이 아니었다. 학창시절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내가 성적에 맞춰 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내 자격증과 스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업무를 찾았고 운 좋게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다.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직장생활 만 2년 차에 다다를 때쯤 내가 하고 싶은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즐거운가? 계속 배우고 싶은 일인가? 너무 싫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대로 회사 일만 하기엔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웠다. 20대에 내 꿈을 찾아 도전하고 싶었고 회사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기쁨을 주는 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만족을 느낀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마침 입사 초기 때부터 취미로 꽃꽂이를 배워왔고 식물과 꽃 관련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내가 만든 작품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행복했다. 내가 퇴사 계획을 밝혔을 때 모두가 나에게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 지금 돈 좀 모아놓고 30대에 하고 싶은 일 해도 늦지 않아 배부른 소리한다 많은 걱정어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수없이 많은 반대에 맞서야 했다 지금까지 내 사업 중 제일 큰 난관이 이때였던 것 같다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내 적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내 행복은? 물론 나를 위한 조언인 건 알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보다 내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서글펐다 다들 너는 아직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더 벌어야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 현실에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한테 저런 말하는 사람들 다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더욱 일을 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다 돈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엔 내 젊음과 시간들이 아까웠고 그렇게 열정 없이 회사를 다니기엔 회사에도 죄송했다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데 회사에서 다시 생각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부담스러웠다 마지막 날엔 전 부서를 돌며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게 관례인데 근무 마지막 날까지 너무 바빴어서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다 못 드리고 온 게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있다 다른 꿈을 찾아 떠나는 막내에게 도움되라고 사업 경영과 식물 관련 책 그리고 건강 챙기라고 홍삼 챙겨주시던 우리 팀원들 그리고 이사님 진짜 잊지 못했나 말은 원대한 목표를 갖고 열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관련 공부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생각에 울컥하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좋은 동료들과 고마운 회사에 배신을 하는 기분이 들어 죄송했다 그렇게 급한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퇴사 희망에 두 달 전에 퇴사 회사를 밝혔고 회사에 패키지지 않기 위해 업무 특성상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 후에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26,3월 첫 직장에 나오게 되었다 출근 마지막 날에 찍은 영상들이 있어 조금 올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회사 그만두는 만큼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어 아 왜 몰랐는데 왜 이런 바보야 아 나 씩씩해 안녕 안녕 나 시계장 한 것만 해도 돼? 그 주 아래 거 못해 내 거 맞아 일하러 가야 돼 야근가 오늘 바쁘거든 마지막 날에도 짠 안녕 저 내일 진짜 출근 안 해요 내일 안 해? 나와네 아 나 마다 놀자 나 마다 놀자 나 마다 놀자 안 가 내가 진짜 못 맞춰 일을 떠내던데 내가 진짜 못 맞춰 일을 떠내던데 진짜 어엉 지금 회사가 있을 시간인데 적응이 안 되네요 나 진짜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여기 있어도 되나 모르겠어